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애플리케이션을 고도화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웹 애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의 운영을 하다보면 트래픽이 급증을 하게 되면서 옛날에는 잘 처리하던 것들을 점점 처리하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런 경우에 도입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솔루션 중에 하나가 바로 캐싱이라는 겁니다. 캐싱이라는 것은 알고리즘을 고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결과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른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용을 할 것은 이 코디그나이저에서 제공하는 웹 페이지 캐싱이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건데요. 웹 페이지 캐싱이라는 것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가 여러분이 실제로 운영하는 서비스라고 치자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준비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트래픽이 급증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제이슨이라고 하는 이 토픽이 지상파 방송을 탔다. 그런 일은 없겠죠. 제이슨이 탈 리는 없겠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특정한 페이지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글이 논쟁적인 사안을 가지고 있어서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찾아온다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순간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적인 클라이막스잖아요. 그렇지만 바로 그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평소에도 그런 트래픽을 견딜 수 있는 시스템을 항상 유지한다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때 도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캐싱이라는 건데요. 이때 웹 페이지 캐싱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게 되면 여기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 있잖아요. 이 페이지 전체를 html 코드로 저장을 했다가 다음에 이 페이지로 접속을 할 때는 그 저장되어 있는 html을 가져오는 걸 통해서 훨씬 빠르게 사용자에게 페이지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적은 하드웨어로, 낮은 사양의 하드웨어로 더 많은 요청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웹 페이지 캐싱의 가장 큰 단점은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겠죠. 저는 저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해서 로그인합니다. 여기 보시면 로그아웃이라고만 적혀있는데 이 옆에 안녕하세요. 이고잉님.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이런 식으로 어떤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메시지가 적혀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로그인한 상태라면 여기 있는 이 페이지의 특정한 부분에 로그인한 사용자에게만 보여주는 특별한 정보들이 출력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는 그 사용자에게 특화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사용자마다 다른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페이징 캐시를 하게 되면 페이징 캐시는 하나의 캐싱 정보를 만들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용자의 이름이라든지 사용자에 따라서 그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오퍼레이션에 대한 버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출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현재 흥행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요청되고 있는 페이지에만 이 페이징 캐싱을 적용을 하고 나머지 페이지에는 웹페이징 캐시를 적용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완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페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과 전체의 페이지를 그렇게 하는 건 다르죠.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우선 제가 코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 컴피그 밑에 있는 config.php 파일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피크페이지 캐시라고 하는 설정을 추가했습니다. 저의 사용자 정의, 제가 만든 설정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URL을 적게 되면 이 URL에 해당되는 요청, 지금 현재 이거죠. 9번, 이 요청으로 사용자가 접근할 때만 이 페이지를 파일로 저장하는 웹페이지 캐싱을 사용을 하고 이 요청이 아니라 다른 쪽 페이지로 접속을 할 때는 이 캐싱을 사용하지 않는 걸 통해서 사용자에게 커스터마이징, 특화된 페이지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config 쪽에 있는 내용을 먼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copy해서 자, 여기서 config 그 다음에 config.php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요 캐싱, 요 config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 요런 것들을 잘 적어놓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모든 컨트롤러의 부모 컨트롤러인 my-controller.php라고 하는 저 파일에다가 이 페이징 캐싱을 동작시키는 구문을 추가할 겁니다. 페이징 캐싱을 하기 위해서는 this-output-cache라고 하는 메소드에다가 그 캐싱의 TTL 타임을 적어주게 되면 그 TTL 타임만큼 이 캐싱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캐시가 무효화되는 메커니즘이죠. 자, 그런데 저는 특정한 URL로 접근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만 그 페이지에 대해서만 캐싱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dis-config-item 그리고 이 pick-underbar-page-cache 저희가 만든 컨피그 파일이죠. 그 파일의 내용을 변수로 받아서 만약에 그 내용이 여기 저장되어 있는 게 저장이 안되어 있거나 설정이 안되어 있거나 또는 값이 false라면 여기는 if문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죠. 하지만 false가 아니라면 밑에 있는 조건문에 걸리면서 current-underbar-url은 현재 보여지고 있는 URL 페이지의 URL을 보여주거든요. 그 URL과 우리가 설정한 URL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확인해서 만약에 값다면 dis-output-cache 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걸 통해서 5초 동안 유지되는 캐시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적용을 해볼까요? 여기서 제가 에디터를 열고 자 여기에 컨트롤러 말고 코어 밑에 my-underbar-controller.php 파일 안에서 여기 컨스트럭터 생성자 부분 있죠? 이걸 카피해서 자 이것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만큼이 이 페이지의 캐싱과 관련된 부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여기 캐싱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열고 바로 캐싱이라고 캐시라고 적혀있는 이 디렉토리에 파일로 저장되는 캐시가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웹페이지로 한번 접속을 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10번으로 했을 때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죠. 자 그럼 제가 9번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C, 2, 3 뭐 이렇게 복잡한 텍스트가 만들어지죠. 저거는 해시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 해시를 클릭해서 트랙허가 보면 방금 보셨던 웹페이지의 전체 내용이 바로 여기에 이 페이지 내용이 바로 이 캐시 파일에 저장이 된 거죠. 그럼 그다음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저 캐싱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가져와서 페이지를 표현하는 걸 통해서 아주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처리하는 것만 해도 어쨌든 간에 php를 실행을 해서 php를 통해서 캐싱 파일을 가져온 다음에 요청을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캐싱 없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지만 예 이것 어쨌든 간에 php를 구동시킨다는 점에서는 느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단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리버스 프로시 캐시라고 하는 이런 솔루션 또는 웹서버의 그런 기능들을 해놓게 되면 마치 정적인 html 파일을 서비스하는 것만큼 빠르게 요청에 대한 응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극도로 퍼포먼스가 중요한 상황에서는 이것보다는 그런 솔루션이 좀 더 강력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웹페이지 캐시라고 하는 코디그나이터에 내재되어 있는 캐시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고성능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동영상에서 구체적인 코드를 보면서 확인을 했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파셜 캐싱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데이터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캐싱을 하는 기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